다이어트 한약의 경우 한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어요. 일반 보조제와 다이어트 한약의 효과 차이는 한 100배? 비교를 할 수가 없죠. 다이어트 한약의 부작용보다 먹고 싶은 거를 참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훨씬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보뮤호라 한의원 대표원장 홍희연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한약의 모든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약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형태인 탕약이 있죠. 약재들을 끓여서 만든 탕약은 보통 1대1 맞춤 처방이 필요한 경우 처방이 됩니다. 1개월치 정도씩 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맞춰서 약재를 더하고 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볼 수 있는 약재들을 간 다음에 이것들을 뭉쳐서 만든 다이어트 환이 있습니다. 이런 다이어트 환 같은 경우에는 약재들을 갈고 뭉치는 데 용이한 최소한의 용량이 있기 때문에 환자마다 1대1 맞춤으로 조제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휴대가 간편하고 약에 대한 순응도가 높은 편이고 탕약에 비해 대체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약이기 때문에 맞춤 처방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환자분들 유용에 따라 8가지로 약을 만들어 놓고 세세한 문진 이후에 가장 적합한 약을 선택해서 드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들을 모아놓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재들을 끓여서 탕약으로 만든 다음에 이걸 다시 동결건조해서 태블릿 알약으로 만든 환이 있습니다. 탕약을 드시고 싶은데 냄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나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동일 효과 대비 조제 비용이 가장 많이 들긴 하지만 갈아서 만든 다이어트 환에 비해 위장장애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보조제는 보조제로 쓰일 수 있는 원료들이 정해져 있어요. 의료인의 처방 없이 복용을 해도 건강에 딱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수준의 효과를 주는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죠. 반면 다이어트 한약의 경우 한의사의 처방 없이 먹어서는 안 될 사람이 복용하거나 과량을 복용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어요. 한의사의 판단 하에 복용해도 될 사람과 안 될 사람을 구분하고 또 얼마나 복용해야 안전한지 정해져서 나가게 되죠. 그만큼 효과가 강력하고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부작용 또한 강력한 그런 원료들이 쓰이게 돼요.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 가능한 일반 보조제와 한의사 처방을 통해 나아간 다이어트 한약의 효과 차이는 한 100배?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한약은 맞춤 처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100kg의 근육돼지 스타일 남성과 60kg의 여리여리 힘없는 물살 스타일 여성분에게 같은 약을 드리진 않겠죠. 하지만 가르시니아랑 카테킨 이런 건 둘 중 누가 복용해도 이상하지 않죠. 식사와 식사 사이에 불필요한 간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하시면 확실히 이 간식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하세요. 사실 여성분들의 경우 식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신다기보다는 간식이나 디저트가 문제인 경우들이 많으신데요. 그리고 이것들을 참는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하루 종일 음식 생각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이런 분들은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하시면 머릿속에서 음식 생각이 지워지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훨씬 경감되고 업무 효율도 올라간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부종이 많으신 유형이신 분들은 한약이 매우 효과적으로 부종 관리를 해드리고 부종이 없어야 몸에 지방이 축적되기 어려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또 양방 다이어트 약을 드시고 약간의 조울 증상 같은 급격한 기분 변화가 있으신 분들은 꼭 한약을 시도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얼마나 빼고 싶어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특정 이벤트로 인해서 1, 2kg 정도 증가하신 분들은 간단하게 1개월도 권유를 해드리는데 대부분 10kg 정도 감량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내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가면 65kg인데 목표를 47kg라고 잡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3개월을 일단 잡고 전체 체중의 15% 정도를 일단 감량한 이후에 다시 계획을 짜보자고 말씀을 드려요. 65kg이신 경우 15%면 대략 10kg 정도니까 3개월 동안 일단 55kg 정도 되고 나서 생각해보자고 하고 3개월씩 끊으면서 가요. 3개월 동안 55kg까지 가는 것을 일단 성공을 하면 2, 3개월 정도 유지기 한약만 드시면서 일단 좀 쉬어가는 기간을 갔다가 여기서 진짜로 47kg까지 감량을 원하신다면 그때 다시 3개월을 시작을 하시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 3개월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는 중간에 간기능 검사를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상 수치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다이어트 약에 100% 의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점은 제 역할이 반이고 환자분 역할이 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적합한 타입의 약으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식욕을 억제해드릴 거고 제 약을 드시면 눈앞에 음식이 있지 않는 이상 굳이 음식을 먹을 생각이 들지는 않으실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문제는 음식이 딱히 땡기지도 않고 맛있게 느껴지지도 않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음식을 그대로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입에 넣으면 또 이제 못 먹지는 않아요. 먹으면 먹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음식을 최대한 치워주시고 집에 있는 과자들, 인스턴트들을 치워주시고 음식을 먹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식욕을 없애드리는 것까지는 제 역할이지만 그 이후에 실제로 음식을 입으로 덜 가져가는 것은 환자분들의 몫입니다. 제가 24시간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 저는 약으로 저의 50% 역할을 다 해드릴 거고 환자분들이 환자분의 역할을 다 해주셔야 나머지 50%가 완성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보통 교감신경 항진에 따른 부작용들을 가장 힘들어하세요. 불면이나 가슴 두근거림, 손떨림 같은 것들이요. 근데 교감신경이 항진되어야지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이어서 이걸 아예 없앨 수는 없고 어느 정도 견디면서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것들은 그만큼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고 약이 잘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4, 5일 정도면 큰 증상들은 대부분 익숙해지시고 잠잠해지기 때문에 초반에 조금 고생하시긴 해도 못 견딜 정도는 아니실 거예요.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약간 긴장 상태가 되면서 식욕도 억제가 되고 심장도 두근거리고 몸에서 열도 나고 이렇게 운동을 하지 않아도 몸이 운동을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됩니다. 다이어트할 때 식욕을 참기가 너무 힘드신데 다이어트 한약의 부작용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다이어트 한약의 부작용보다 먹고 싶은 거를 참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훨씬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보미오라 한의원 대표원장 홍의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응원합니다.